한가지 인삼이나 홍삼이 들어있는 화장품은 많이 봤는데 진생 에센스엔 인삼이 다섯가지나 들어있다고 하더라구요 다섯가지 인삼이 각각 피부 고민을 해결해줘서 피부가 고루고루 건강해진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촬영이 있거나 피부가 지치는 날 요 진생 에센스를 피부에 팩처럼 두껍게 바르고 져요 푹 쉬고 난 것처럼 피부 컨디션이 살아나는 느낌이라 꼭 챙겨 바르는 아이템이에요